오랜만입니다. 근황이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조용하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부분이 다 마음 편안하게 지낸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국정 돌아가는 것이나 또 여야 하는 것이나 이런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무소속입니다. 빨간 넥타이를 차고 계셔서 혹시 국민의힘에 들어가셨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다음 대선은 어떻게 치러질까 한번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주목하는 여권, 야권의 주자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주목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올해 정치권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늘 치러진 그거니까. 그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여권, 지금 여권의 주자들이 굉장히 앞서왔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현재 제일 높고. 야당은 거의 없었었죠. 그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야, 그 여당은 저 대권 주자들을 앞으로 정리를 해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재개발에 민원인들 해결한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 재개발한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야당은 가만히 보니까 후보들이 없어서 거의 나대지에다 집지는 것처럼 좋은 사람만 나타나면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대지와 이 말하자면 재개발을 이렇게 비유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봤더니 참 지금 여당은 부지하게 골치가 아플 겁니다. 사실 이낙연 계속 선두를 달렸던 이낙연 전 총리님은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이성적인 분이고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저분이 본래부터 저렇게 권력 의지가 있었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저는 그동안에 쭉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레이스에서 그 의지가 좀 약해 보이니까 한 번 추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하는 것은 거의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분은 뭔가의 시혜를 베풀고 또 은전을 베풀고 뭔가 물질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고 또 과감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거의 군주제, 준군주제에서나 통하는 리더십이지 그렇게 정부에서 돈뻘해서 하는 그런 것은 좋은 리더십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아시네. 그런데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인데요. 진짜 저는 너무 다행스러워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2%, 4% 본인이 절대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자기를 넣지 마라 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지율은 낮게 나오고 있지만 정말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정세균이라는 분은 대기업에 임원을 지낸 분이거든요.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자본주의나 경제에 관한 한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거의 다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봐보면 저기 진안에서 정말 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하게. 정세균 총리를 주목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장의 국무총리의 또 육선의 이런 식으로 정치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국회에서 정세균 계보가 제일 많다 할 정도로 인력 관리를 참 잘해요. 야당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좀 겁났습니다. 겁납니다. 이분이 지지율이 계속 낮기를 바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의 역할 윤석열의 신드롬 아주 저는 저희들한테는 아주 정말 가뭄의 담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분이 선언도 하지도 않았고 행보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 앞으로 1년이라는 세월이 이분이 검찰이라는 한쪽에만 이렇게 계셨던 분이라서 검증이 안 돼서 있어서 하도 우리는 뛰어난 후보들을 만나다가 그 검증에 많이 꼬꾸라진 그런 과거 전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나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도 아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걸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김동연이나 솔직히 말해서 또 말하자면 정의와 전 국무총리,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고의 말하자면 대통령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MBN의 보이스트롯이나 미스트로처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다면 흥행도 되고 오히려 여권보다 훨씬 나대지에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대표 말씀 듣다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제 자주 좀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이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선이 될 것 같은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어떤 진보다 보수다. 영남이다. 호남이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으로 저는 얘기를 한다면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걸 넘어서 비오인드. 넘어서는 그런 캐치올.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캐치올.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는 과거처럼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획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의 앱처럼 완전히 수평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이 수평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대정신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어쨌든 복지를 제대로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경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경제가 돌아가야 많이 고용도 늘게 되는데 경제를 성장시켜서 복지를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인터뷰 감사합니다. 종종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